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7. 우리를 향한 율법의 법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골롯에서 2장 13절 14절 언젠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악행을 능가하리라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도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더 없는 가치를 알릴 목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사람들을 섬기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이행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1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답해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생각건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악행을 능가하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 무엇도 아닌 반영만을 의미할 것입니다. 선행에 소망을 두는 게 어리석은 둘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악행이 초래한 결과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는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선행보다 가볍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우리의 빈문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를 달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록된 선행과 악행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기록을 폐기함으로써 받습니다. 결함 있는 우리의 선행을 비롯해 우리의 악행에 관한 기록이 각각의 마땅한 공의로운 형벌과 함께 삭제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담긴 기록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워졌습니다. 골로세서 2장 13절 어떻게 이 파멸의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양피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악행이 기록된 파멸의 문서가 되셨습니다. 내가 당할 파멸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전히 다른 초석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Geme같은 해낸 수송괄입니다. 같애 Statistics 그분이 나의 위 народ fu DI 우리ię 국가 천포 reu